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지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피해 도망가는 말으로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던 날들 답답했던 긴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돌보지 않음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 그런 건 아무 의미없는다 밤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자 생각을 하지 말고 생활을 하자 물을 마시고 청소를 하자 그냥 걸어가다 보면 비춰지는 것도 있어 아름다운 풍경도 두 대신 나타날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지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던 날들 답답했던 긴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돌보지 않음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 그런 건 아무 의미없는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자 잠을 잘 자자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활을 하자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청소를 하자 그냥 걸어가다 보면 비춰지는 것도 있어 아름다운 풍경도 또다시 나타날 거야 또다시 나타날 거야 그냥 걸어가다 보면 잊혀지는 것도 있어 아름다운 풍경도 도대체 나타날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